어허 톡질하자 오늘 온지 몇일 되셨어요? 아 네 어제 왔어요 어제 아 전 되게 오래되신 줄 알았어요 아 그 느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빨리 녹아 드셔요 아 요 느낌이 한 저녁 때 소주 한잔 먹고 뭐 저기 하면 내일 되면 이제 나 돼요 내일 나 내일 나 아 빨리 해주기 전에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좀 도와줘요 빨리 아 우리 아니 우리 또 밑에 내려가야 돼 아니 하나 이거 몇 개만 빨리 쓸어주고 가야지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잡아줘야 돼 성규가 한번 잘라봐라 예 처음에 어렸네 처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? 이렇게 해갖고 땡기면서 저게 내가 딱 잡아줄게 야 또 있더라고 발로 딱 잡고 해요 완전 떨어놨어 이거는 네가 안 하면 돼 놔봐 형이 10번 보여줄게 이제 두 개 해야 되니까 내 하나는 네 하나는 거야 그 처음에 요 길을 낼 때는 밀어야 돼 이렇게 어? 어? 성우 어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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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0번 보여줄게요 아유 수빈이 내하고 안 맞았어 내가 나도 희소 누나 때문에 처음 해봤는데 그때 이거 어려운데 아유 아유 용화가 그래 니 해라 니 해라 용화 니 해라 이거 내 잡아서 부탁할게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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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겁다 야 무겁죠 나무가 되게 두꺼운 나무네 되게 두꺼운 나무네 또 여기 하나만 올라와서 앉아주라 아유 가다가 그거 그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최단시간 아니에요? 진짜 대단한 트랙이다 근데 지원이 형 눈 충렬 된 것 봐 근데 지원이 형 눈 충렬 된 것 봐 아무튼 마무리하고 금방 합류할게요 네 쫄대 배경 지원이 형 뒤에 배경 이러니까 무슨 크로마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?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형? 네 이따 뵈요 고마워 네 들어가세요 너무 고맙다 서희야 누가 서희 부르는데 서희야 아 귀여워 어? 근데 안녕하세요 어 웬일이에요? 왜 봐 어떻게 왔지? 잘 있었어? 저도 쟤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 어 웬일이야 반가워요 성규씨 아 그래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전에 라디오스타 때 네 그때 같이 했어 네 같이 했어요 몇 년 전에? 3년 전? 그래도 그게 어디고 그 이후에 처음 봤어 야 오늘 거미 성규 와 진짜 영화 재밌겠다 진짜 오늘 뭐 섬총사 멜로디 특집이다 리듬 특집이다 진짜 누나 근데 이거 웬 전이에요? 아 아니 여기 어머님이 좀 오늘 편찮으셔가지고 그럼 저녁 준비를 조금 해놓으려고 저걸로? 야 하나만 누나 하나만 하나 줘 먹어 먹어 서희야 삼총 안아줘 무슨 전이에요? 참치전 아 먹어도 돼요? 참치전 진짜 좋아하는데 먹어도 돼요? 어? 와 맛있어? 완전 맛있어 저도 맛있어 근데 청양고추 들어간 게 더 맛있네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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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하고 집에 놀고 있어 네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봬 이따 봬요 이따 봬요 네 아 이제 봐봐 이제 노을이 사살 쇼를 준비하고 있다 보고싶다 어? 네 진짜 이제 이게 이렇게 달구고 있네 세 세 세 우와 와 야 진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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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진짜 경건해지죠